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산큰빛교회를 섬기는 길성군 목사입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평소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교회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교회를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손수건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바울의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그 사도바울의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이 똑똑똑 떨어질 만큼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바울을 향하여 비판하고 순종하지 않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사도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바울은 두란노 소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 말씀은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기본인데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냐 내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쩌다가 두란노 소원까지 왔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전혀 굴하지 않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똑같이 두란노 소원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긴 없지만 이런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많을 때는 신경개통을 차단하는 수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아 그래서 신경 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전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을 때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유롭다가 어떤 때는 돈이 줄어들고 또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아 창피하다 내가 전에는 외제차도 끌었는데 지금은 소형차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껐습니다 내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든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든 나는 주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사도바울은 사람들의 말 환경 이런 거에 신경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복음만 증거했는데 사도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앞치마라도 가져가고 손수건이라도 가져가서 그분들을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쓰던 앞치마를 가져갔다고 병이 나서요? 쓰던 손수건을 가져갔다고 병이 났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도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덮었는데 병이 났고 또 사도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덮었는데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권위와 사도바울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료 여러분 수입이 줄고 잘되던 장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누구나 사람 눈치를 봅니다 창피하다 조금 아이들 말로 쪽팔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경꺼 그런 거 다 신경끄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럴 때 말씀 붙들고 이럴 때 찬양하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덮어도 각색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자꾸 세상 눈치 사람 눈치 사람들의 비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끄세요 신경을 끄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경을 군두세우세요 손수건 하나로 병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Adidas Ardidas Is Obes Obes всего